보리 좀 내려봐 보리 보리살 여기도 좀 내려봐 이거 보리 보리살 뭐 codes 뭐한거 아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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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우리 또 놀아드리겠다 안녕! 안녕! 너 너무 어마어마스 파비씨야 반가워 반가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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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? 안녕? 한국이 재밌나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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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했어 땅콩이 잠깐만 언니 또 또 안 돼 못 도망가 못 도망가 못 도망가 ㅋㅋㅋㅋㅋ 못 도망가 ㅋㅋㅋㅋ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올라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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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과 메뉴에겐 우유 우유 소콜라 세자사용을 좀 왜 먹어? 넣어서 잘 먹냐? 달고를 잘 먹네 왜? 왜? 잘 먹었어? 네 잘 먹었어 난 준비한다 안녕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뭐야? 뭐야 이거? 아래턱 집어넣어 아래턱 집어넣어 봐봐 3,2,3,2 1,2,3 1,2,3 왜 자꾸 방구가 나오니? 엄마 엄마 이거 써줘야돼? 어 알았어 방농기 자꾸 가만히 껴서 미안하다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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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방구 좀 나는 장난감 내 이한테 거 장난하는 거야 우와 으악 으악 땅땅땅땅 너무 신나게 놀고 계시네요 오 얘들아 너희들 너무 깔끔하게 잘 놀았다 아멘